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올해 수능을 받던 우리 학생들 성적도 이제 발표가 되고요. 이제 입시 전략을 잘 짜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만큼 성적이 좀 내가 공부한 만큼 안 나와가지고 한 번에도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이 실패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그만큼 안 좋게 나왔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겠다. 나의 1년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용기에 대단히 큰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 교과서가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수능을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한 번 더 공부를 해도 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내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학 교과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공부를 우리 한 번 했던 학생들 새롭게 바뀐 지구학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거기에 맞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얼마만큼의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고 어떤 내용들은 빠지고 어떤 내용들은 들어왔는지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좀 약간 헷갈리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이번 시간에는 N수생을 위한 2021학년도 수능 준비를 위한 지구학원 학습 가이드를 한 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정된 지구학원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이 선생님이 보기에는요. 그 전에 우리 지구학원에서는 상당히 좀 단순한 암기를 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던 편이에요. 근데 단순 암기 내용들은 교육 과정에서 많이 배제가 된 편입니다. 배제가 되고 그다음에 원리하고 이해장인 측면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천체 단원이 완전히 바뀌어요. 가끔 그 지구학원의 천체가 빠진다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지구학원에서 천체가 빠질 리는 없죠. 우리 지구학은 대기, 해양, 지질, 천체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천체가 빠질 리는 없고요. 개정 전에 들어가 있던 천체 내용이 거의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일부의 내용만, 아주 극히 일부의 내용만 남습니다. 남아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지 선생님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대신에 그 지구학2에 있었던 천체 내용들이 지구학원으로 좀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구학원에 있던 천체들은 지구학2로 올라가고요. 근데 그러면 지구학2에 있었던 천체가 지구학원으로 내려오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체는 지구학2에 있던 천체 내용들이 공부를 하기에는 훨씬 더 수월해요. 선생님 생각에는요. 그래서 천체 단어는 완전히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고체 지구 파트의 내용이 조금 늘어났어요. 내용 자체가. 그리고 해양 파트도 그전까지는 해류의 표충순환만 다뤘던 거에 비해서 해수의 성질이라든가 해수의 심층순환을 다루는 내용들처럼 고체 지구하고 해양 파트의 내용이 좀 증가했고요. 그리고 지구학원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우리 그 전에 개정전의 지구학 보면은 우리 소중한 지구라고 하는 대단원 1단원이죠. 그 대단원 1단원 내용이 거의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개정전의 지구학원이랑 크게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내용으로 따지면 약간 양은 감소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개정전의 지구학원은요. 자 그래서 단원별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반순 암기 내용이 모두 교육과정에서 좀 많이 빠졌다고 하는 게 우리 지구학원에서 그 전에 이제 우리들이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암기를 했어야 되는 내용들. 그래서 행성으로서의 지구 보면은 생명 가능 지대부터 시작을 해서 원시 지구하고 원시대기의 진화, 그리고 지구의 구성률, 상호작용, 지구환경, 에너지원 공부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생명 가능 지대 빼고는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지고 원시 지구의 행성과 진화만 일부 지구학 2로 올라가고요. 행성으로서의 지구 단원이 거의 생명 가능 지대 말고는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선물, 여러 가지 자원들 나왔던 거 있잖아요. 지하자원, 숫자원, 해양자원, 친환경, 에너지, 나왔던 내용들이 다 삭제가 되고요. 지하자원만 일부 지구학 2로 이동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구의 선물 단원도 우리 지구학원에서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지구의 선물 단원도 우리 지구학원에서 상당히 출제가 많게는 두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됐던 단원이 되고 빠지고요. 아름다운 한반도 내용이 통째로 일단은 빠졌는데 이게 전혀 아예 아름다운 한반도 자체가 없어졌다기보다는 화성암하고 퇴적암 지형의 일부만 우리 암석의 종류에 좀 남아있고요. 그래도 그 전에 막 아름다운 한반도 지형 20몇 개를 통째로 외우는 그런 식의 내용은 좀 빠졌어요. 뭐 이분이 보기에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반가운 것 같아요. 아름다운 한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내용인데 암석의 종류하고 연관시켜서 공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상과 지진 내용이 좀 빠지고요. 판구조론 내용이 조금 보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오염 따졌던 거 있잖아요. 대기오염, 수질오염, 그 다음에 무슨 해양오염 따지고 토양오염 따지고 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환경오염 내용이 완전히 지구학원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구학원에서 단순하게 그냥 내용을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그런 내용들의 단원들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꼭 지구학원에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되는 단원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천체 단원이 완전히 빠져요. 완전히 빠진다기보다는 교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천체 단원을 보면 한 번 우리 공부했던 생각을 해봐. 우리 좌표계 해석을 하고 그 좌표계를 이용해서 행성의 관측, 달과 태양의 관측, 그리고 행성운동의 법칙. 그리고 나서 태양계 탐사하면서 망원경 공부하고 태양계에 있는 천체들의 특징 공부하고 마지막에 외계행성 탐사했잖아. 근데 이 외계행성 탐사 빼고 나머지 내용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좌표계 해석이라든가 행성관측, 달과 태양의 관측, 행성운동의 법칙 내용들이 전부 다 빠져요. 그리고 달과 태양의 관측은 아예 지구학원, 투에서 다 빠지고요. 좌표계나 행성의 관측, 행성운동의 법칙 등이 지구학2로 이동하는데 뭐 이동하는 건 우리 지구와 본인과 관계가 없잖아. 알겠어요? 그리고 달과 태양의 관측 내용 빠지고 태양계 탐사 내용은 이것도 단순히 외워야 되는 거잖아. 태양계에 어떤 천체들이 있는지를 공부했던 거, 막 외웠던 거 있잖아요. 이건 아예 지구학원, 투에서 다 빠져요. 단순한 암기 내용들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근데 이제 기존 천체 내용 중에서는 외계행성의 탐사 이거 하나만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천체들이 어떤 게 있냐면 대부분 이제 지구학2에 있던 천체들이 지구학원으로 내려오는데 공부하기도 좀 재밌고요. 내용 자체는 조금 그 전보다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천체 내용들이 내려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그전까지 우리 천체는 지구학원에서는 관측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나왔다고 하면 새롭게 박힌 천체 내용은 우리 우주의 생성과 우리 우주의 미래 관점에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좀 천체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별을 다룹니다. 그래서 별의 물리량이라든가 별의 종류와 진화 그리고 이 별 가지고 외분화의 관측을 해가지고 그 외분화의 관측 결과를 가지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그럼 우주의 처음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도 그러니까 천체 내용은 완전히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전의 천체는 특히나 좌표계를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공간적인 능력이라든가 입체적인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좀 판다 그러니까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이었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은 좀 다 사라져요. 좀 더 사라지고 이제 천체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좀 개산문제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특히 허브레 법칙 같은 경우는 개산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체 내용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개정전 지구학의 특징을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치지구 파트에서 화산과 지진은 빠졌지만은 우리가 기존에서는 판구조로 인해서 발산 수렴 보존형 경계 특징들 되게 시험들 많이 나왔죠. 그 판구조로는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이 대륙이동설 내용이 보강이 되고 플룸구조라고 하는 내용이 좀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고치지구 파트가 좀 늘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학원에서도 뭐 성칸브레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아름다운 한반도에서 약간 다뤘던 내용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요. 지구 전체의 지질시대라든가 지층의 절대연대, 상대연대에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예요. 그럼 고치지구 파트가 내용이 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 파트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 자체가 아예 삭제된 대신에 해양 파트의 그 전에 표층순환만 다뤘던 것들이 심층순환하고 용승이나 침강 그리고 해수의 수원 연봉과 같은 해수의 성질을 다루는 내용이 좀 추가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크게 천체 파트의 완전한 교체 그리고 고치지구하고 해양 파트의 비중이 조금 증가됐던 거 이게 현재 개정된 지구학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단원별로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것들은 빠지고 어떤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좀 보세요. 그래야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소중한 지구가 있죠. 그중에 이제 첫 번째 행성으로서의 지구라고 하는 단원이 있잖아.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 생명가능지대 배우고 원시지구하고 원시대계의 진화 지구계 구성요소, 탄소의 순환, 물의 순환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거 있잖아. 그 내용들은 완전히 생명가능지대와 관련된 내용만 남기고 다 빠져요. 물론 이제 원시지구의 형성과 진화는 지구학2로 이동했긴 했지만 이건 우리 지구학원에서는 다루는 건 아니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선물 단원이 있죠. 지하자원, 그 다음에 수자원, 해양자원, 그 다음 친환경에 있는지 이런 거 다뤘던 지구의 선물 단원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일부 지하자원 내용만 지구학2로 이동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구학2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아예 지구의 선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한반도라고 하는 단원 자체가 아예 삭제가 되면서 화성암이나 퇴적암 지형 일부만 우리가 화성암, 퇴적암을 따로 공부를 하거든요. 거기에 뒤에 아주 살짝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대단원 1단원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생명가능지대하고 아름다운 한반도의 지형 일부만 암석에 남아있다. 자, 그 다음에 2단원 생동하는 지구 이 단원도 변화가 좀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화성과 지진 자체는요. 화산에서 용암의 종류는 공부하지만 화산의 종류는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진 않고요. 지진은 아예 지진파에서 가고 지진에서 가는 것 자체가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화작용 사태 안식각, 경사각 변동 있죠. 다 빠지고 지질체, 화산, 지진의 완패, 사태의 완패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삭제가 돼요. 삭제가 되고 그 대신 판구조론 부분에서 그전에는 우리가 판의 경계에 주로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륙이동설 내용이나 풀룽구조론 내용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지층의 연대에서 가는 거 그리고 화석에서 가는 거 지질시대에서 가는 이런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좀 삭제가 되면서 기존에 그냥 좀 뭐라고 그럴까 정통지구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기존보다는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대기 파트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대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날씨 변화하고 일기예보 관련된 내용들 태풍, 여러 가지 악기상 그리고 대기대순환 공부하는 내용들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원래 배웠던 내용 그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해양 파트 같은 경우에 기존의 지구학에서는 사실은 해양이 거의 없었어요. 해수에 표충순환 다루는 거 난류, 한류 다루는 거 우리나라 부근 해류 다루는 거 있는데 그건 그대로 남아있고요. 표충순환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이제 표충에서의 순환 말고 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심층순환하고 그 다음에 이와 연관된 용승, 심강 그리고 수온, 염분, 용준, 기체, 해수의 밀도 같은 해수의 성질 내용이 지구학 1에 있다가 지구학 2로 올라간 내용이거든. 근데 이 지구학 2에서 다시 살짝 지구학 1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예전에 중학교 때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 이게 2단은 생동하는 지구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3단은 위기지구 같은 경우는 아예 환경오염 자체가 삭제가 됩니다. 굳이 이렇게 환경오염 내용까지 우리 지구학 관해서 다룰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삭제가 되고 기후변화 내용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요. 기후변화의 천문학적인 원인, 고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방법들 그리고 복사평양하고 지구온난화. 이 내용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다만 사막화나 오존층 파괴 관련된 내용들은 좀 빠지고요. 주로 온실효과하고 지구온난화 그리고 엘리뉴 현상들 이런 것들은 좀 남아있습니다. 살짝 내용 좀 감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우주파트, 천체 같은 경우는 이게 변화가 가장 크다 그랬지. 자, 그래서 맨 먼저 좌표계속 삭제, 달과 태양의 관측 삭제, 행성의 관측과 캐플레 법칙 삭제, 태양계 탐사 삭제, 천체가 다 삭제가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외계 행성하고 좌표계라든가 행성 관측은 삭제가 되면서 지구학 2로 이동을 했고요. 역시 어쨌든 지구학 1에서 삭제가 된 내용들이고요. 일부 외계 행성하고 외계 생명체 탐사가 외계 생명체 탐사, 외계 행성은 단원이 분리가 되긴 했지만 이 내용만 기존에 천체에서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 기존에 정말 우리 힘들게 공부하고 참 나름 그래도 재밌게 문제 풀면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인데 안타깝게도 지구학 1에서는 이거는 소용이 없어졌어요. 소용이 없어지고 천체라는 내용이 가장 크게 변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정 후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은 이거는 설명을 드리지만 이건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 해봐야 될 내용들이고 기존의 내용에서 삭제됐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고체직은 많이 추가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륙이동설 내용이 많이 보강이 된 편이고 풀룬구조론 공부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층의 연령에서 가고 진리시대. 이쪽 부분들이 좀 이게 좀 암기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 암기는 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대기하고 해양에서는 해수의 심층순환이나 해수의 성질을 다루는 내용이 좀 추가가 됐다고 하는 거. 그리고 천체는 주로 별과 관련된 거, 우주와 관련된 거, 우주의 팽창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천체에서 추가가 돼가지고 개정 전에 지구학 1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그 내용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우리 N수행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가 개정이 된 건 내 욕심과 내 마음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기왕에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기로 한 이상 개정된 교과서에 맞춰서 공부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내용에서 삭제된 내용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된 내용들은 어차피 여러분들도 새롭게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한번 샘이랑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개정이 되면서 교과 내용이 많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지만 기왕에 한 번 더 도전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그냥 나는 지구학 1을 새롭게 공부한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샘이랑 한번 1년에 열심히 해봅시다. 작년에 우리 같이 열심히 했던 만큼 올해도 또 1년 같이 열심히 하면 내년 수능에서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점수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 그리고 원하는 미래를 양손에 옮겨줄 수 있을 겁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여러분들 정말 만점 맞을 수 있는 수업과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1년 동안 샘이랑 한 번 여러분들은 젊지만 여러분들의 젊음을 샘이랑 같이 한번 불태웁시다.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과학탐구 지구과학 대표 강사 엄영대 선생님이었습니다.